다음 태상 종사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. 태울주를 잘 읽으면 천지신명들이 그 사람을 옹호해 준다. 태울주는 바로 내 생명을 지키는 보호막인 것이다. 태울주는 제1의 생명이오. 각 개인의 생명은 제2의 생명이다. 몸에서 태울주 냄새가 나도록 그렇게 많이 읽어야 한다. 태울주를 많이 읽어 태울주의 혼이 되면 세상만사 소원성취를 한다. 태울주는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는 천지의 조화주문이다. 태상 종사님 말씀대로 태울주가 제1의 생명이고 나는 제2의 생명입니다. 태울주를 읽는 것만큼 생명을 받습니다. 정말 몸에서 태울주는 냄새가 날 정도로 많이 읽어서 태울주의 혼이 되면 별별 주화가 다 터집니다. 성제님 말씀처럼 태울주는 여유주 여유주는 태울주의 혼이 될 것이다.